성북 화염병을 뿌려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양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? 한 병 구압하고 한 병 구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있다. 슐루에 슐루에 슐루에. 발소리 발소리. 왼쪽 라스트. 자 그리고. 승리어 이동수. 자기장 중앙이긴 났지만. 좀 애매한 건가요? 알았어요. 룰레 체력이. 아 이거 룰레씨 위에요. 룰레씨 위에요. 점수 서클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. 자 이 정도다. 좌우에서 빨면 돼? 그 현대 거마하잖아. 어제 이틀에 부착. 자. 차량 살짝 빼고. 네. 스피어가 옛날에. 네. 이런 식의 플레이에 익숙하거든요. 스피어. 자 의류 키트 있나요? 아 스피어는 없어요. 좀 더 가야돼요. 한 대 더 맞을까? 한 대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그거 안 빨려. 하고 가서. 아 얘가 더 점인가? 형 형. 뻗어야지. 늦은 것 같은데? 부스팅 게이지는 스피어가 괜찮아요. 둘. 셋. 한 번 더. 됐다. 형이 이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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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 형 씨. 믿고 있었다고. 네. 선수분들 저희 지금 캠 나오고 있어요. 스피어 선수 캠 나오고 있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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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길었다. 동수 형 오늘 끝나고 황금 마사지 해줄게. 동수 형 오늘 끝나고 황금 마사지 해줄게. 동수 형 오늘 끝나고 황금 마사지 내가 풀코스로 해줄게. 아. 아 harms.